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림피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스 기어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무제한 아이템들이 뜨고 생각보다 뭐 혜자다 생각보다 창렬이다 라는 말들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의정부 형님께서 의정부 용연동 형님께서 솔로스 기어를 100개를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100개를 까면서 과연 혜자가 되는지 창렬이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들었을 때 솔로스 마스 기어에서 총코인도 뜨고 그 다음에 패시나 오라 핸드봉 뭐 그런것도 무제한 많이 뜨고요 차도 많이 뜨고요 붓도 뜨고요 무제한 한번 100개를 여러분들 다같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0개를 까면서 총코인은 뜰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크리스마스 캔디로 스타트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캔디 불닭팻 7일 이건 불닭팻 7일이고요 자 왕문어 7일짜리 자 이것도 무제한 아이템이 많이 갖고 있으면 총코인 뜰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단 차들이 뜨는거 보니까 7일짜리도 뜨고 부엔진 무제한도 뜨네요 그리고 여기서 붓 무제한도 뜬다고 합니다 붓 없으신 분들은 솔로스 마스 기어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황금토끼 패시 무제한이 나왔어요 개꿀이죠 개꿀 그리고 블랙 블루 드래곤 무제 떴고요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 일시적인 데 토크 이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제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뭐 기간제나 무제한이 또 뜬거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에러가 뜨는거고요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한개는 다시 갈게요 흥룡패 개꿀 어 근데 패잔데 패잔거 같은데 지금 출발이 몬스터 9W 크리스마스트리 9 7일 렌피카 과연 총코인은 뜰것인가 불꽃 군둔 9 와 후물후물 1명 패시죠 저것도 무제한 나왔고요 산타테이라도 나오네 야 산타테이라 이거 무제 만들어야 돼 우와 산타테이라 무제 3일짜리 나오네요 여러분들 산타테이라도 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블록 기린 패디가 500%짜리죠 RP 개꿀 무제한 축하드리고요 오리진 타이거 획득 팻 팻 팻 팻 팻 팻 팻 무제한 또 떠주고 김색구 롱색구 짜리 7일 사막요구 팻 자 무제한 떴고요 무제한팻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 곰탱님 무제한 나와야 되고요 혜잔데 이정도면 레트로구 초록바구기 무제 와 개꿀 성탄초 핸드봉 무제 무제한 핸드봉이죠 개꿀이죠 개도 코알라 획득 무제한 떴고요 어 이거 혜잔데요 일단 저한테는 지금 혜자네요 개가 까고 있는데 일단 혜자로 소환 분류 7일 일단 상상같은건 필요없고 일단 차나 차보다 일단 펫이랑 뭐 핸드봉 이런거 무제한이 많이 뜨길 과연 총코인도 뜰 수 있을까요 근데 아 부 7일짜리 나왔습니다 부시 7일짜리랑 무제한 둘중에 하나 나오는거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원소구 W 70개 나왔습니다 연스카드 펜 무제 축하드리고요 펜 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성탄종 풍선 7개 저거는 네 성탄 풍선 같은거 뜨는거는 별로죠 레트로렌트카 아이스 핑크 핑크 펭귄 7일 여기 배치는 뜬지 모르겠어요 벼루엑스 무제한 떴네요 부시 4개 달린 벼루엑스 코튼엑스 떴고요 여기 B5는 안뜨겠지 얘들아 자 공개월이 차 참가요 이거는 차겠죠 타이거 9 크리스마스 팬더팬 오 귀엽다 이거 벼루엑스 7일 60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교팀 뜨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로봇다우팬 무제한 나왔고요 나도 로봇다우팬 무제한 뽑아야되는데요 왕무노구 렌트카 여기 솔라우토도 뜹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리스마스 팬더팬 획득 무제한 아까 크리스마스 팬더가 7일짜리 나왔는데 이번에 무제한 나와줬네요 개꿀 자 56개 나왔습니다 근데 총코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 50개 다 돼가거든요 50개 과연 아 또 중복 떴고요 어 또 중복 레트로구 무제한 바트의 요정팩도 무제한이 떠야되요 벼루엑스 또 떴고요 소환 물려움 무제 좋아요 펜 무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시드 엑스마스 했듯 고글무제한 나왔고요 오 개꿀 해잔데 솔라스마스 기호 이 정도면 해제 아니에요? 분홍이 펜 무제도 나왔고요 일단 펜시랑 이런거 무제한 많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솔라스마스 기어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게 PC방에서 뭐더라? PC방에서 뭐 무한보스터전인가 뭐 다섯번 할때마다 한개씩 한개씩인가? 줄거에요 아마 아이스핑크 펭귄 무제한 나왔고요 거의 지금 무제한 다 나오고 있어요 펜시 좋아요 일단 총코인은 안뜨고 있고 아직까지 42개 나왔습니다 마트에 요정팬 무제 나왔고요 이것도 아까 7일짜리 떴었는데 무제한 나왔죠 후광오라 무제 오라도 나오네요 헝게머리 7일 렌트카 어 오 오늘 검은쿠 무제한 아 멀티플레이 5회 주잉이야 어 PC방에서 멀티플레이 5회 주잉 할때마다 한개씩 줍니다 이거 100개 모를 하면 엄청 많이 게임해야겠죠 어 50... 50판을 하면은 10개지 50판을 하면 10개죠 한개씩 주니까 50판하면 10개 500판하면 100개 빡세네 크리저구 코튼XXX2도 3일짜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튼XXX2도 여기서 무제한 나와요 아이스오라 와 간지나고요 간지나고요 30만개 아 근데 총코인 안 나오냐 불꽃군둔고 우리방 시청자분께서는 아아악 총코인 야 총코인 한번 떴으니까 리셋함 하자 여기서 여기서 리셋 한번 해줘야돼 와아 총코인 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총코인 떴을때는 그 다음 다시 또 뜰 확률도 없어 내가 봤을때 한번 일단 리셋을 해줘야돼 리셋하고 자 천천히 다시 갑시다 총코인 한번 더 가보자 열 출발 자 28개 남았고요 일단 장비학도 총코인 현금으로 한 한 8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니까 총코인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한 8만원 정도 줘야될걸 상점에서 프린스 북돼지 무제한 나왔고요 자 총코인 한번 더 뜨나? 뜰수도 있어 맞지? 분리치고 여기서 배치 뜨는지는 모르겠네요 캐릭터는 지금 안 뜬거 같은데 야 캐릭터 떴나 지금? 아 캐릭터 아까 떴어 뭐 산타티란가? 맞지? 산타티라 하나 떴어 일단 도티나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안 뜰거 같아 배치 뜬다네요 에 흠진님께서 허스키 7일 수박펭귄 7일 기계강아지 7일 18개 남았고 일단 아 의사 배치 떴다고요? 비룡도 9 그냥 배치는 뜨나? 여기 산타 배치는 아마 뜰거 같아 산타 배치는 무제 떠 16개 남았고 16개 남았고 아 비룡도 씨 왜이렇게 자꾸 떰 기계강아지 무제 나왔습니다 아 무제 거의 다 뽑고 있는거 같은데 개꿀이네 영카 Z7 획득 캐시구요 아 의정보행위 알겠습니다 블리츠 9 자 얼룩달룩 얼룩달마시안 7일 르골프 플라잉팬 이거 저 무제한 뽑았습니다 저는 저는 르골프 플라잉팬 무제 뽑았구요 붓 7일짜리 붓 7일짜리 나왔고 비룡도 9 아 근데 청코인은 뽑기 좀 빡세네 확실히 청코인은 빡빡 그 뽑기가 좀 빡셉니다 미니 티몬 티라 레트로 9 7일짜리 아까 기린팬 무제한 나왔습니다 0에서 500코인 아 그 500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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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떴고 북극곰팬이 무제한 탭 뽑았구요 와 알부상자도 뜨네 오 신기해 뭐야 백골 삐약병아리 떴구요 제 계정에서 만약 이거 100개 까면 저는 아마 차를 많이 뜨겠죠 차나 뭐 내가 없는 아이템들 위주로 뜨겠죠 근데 아마 청코인 뜰 확률이 높겠지 그래도 나는 왜냐면 거의 다 무제 갖고 있으니까 알부상자 까지나 까지네요 금비 금비 무제한 나왔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거 솔로스마스 기어를 100개를 까봤습니다 이거 상점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구요 그니까 하루에 한 번씩 2000루치 써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1위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위 퀘스트 그 퀘스트 보시면 오른쪽 어 5시 방향에 퀘스트 진행 상태 보시면 요게 1위 퀘스트 해가지고 그리고 1개 1개 아이템 팀 배틀 3에 승리하면 음 솔로스마스 기어 1개 주고 그 다음 거 무한부스터 팀전 5에 승리하면 2개를 줍니다 그럼 이거 2개만 해도 3개고 그 다음 이거는 엠블럼이구요 일단 1위 퀘스트만 해도 3개에다가 상점에서 하나 사면 4개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으로는 PC방에서 멀티플레이로 오해할 때마다 1개씩 줍니다 그럼 말 그대로 500판 해야지 100개 모으는 거겠죠 짧은 트랙으로 여러분들 이거 모으실 분들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솔로스마스 기어 한번 꼭 좋은 아이템들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 김태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